가라! 아까는 누누가 12레벨이었는데 오 정말? 오 뭐야? 헐! 아니 둘이, 아니 둘이서? 아직은 누누가 지금 돼 윈을 하고 나를 끌고 오려고 블리츠가 있다 온다 온다 와 스킨 개멋있다 저거 뭐야 면화 먹어 어 되게 느려 버린다 오세요 블랙실드 찍었어요 조비 조심 아 잠깐만 머리필 들어와 어 조비 썼다고? 블리츠 그램 왜 이렇게 안 끌지 근데? 그니까 너무 재다가 아니 간만 보다가 상대로 다 먹겠어요 몰쭈님 리블린 위치 대충 아는 사람 리블린 위치 대충 아는 사람 리블린 방금 탑이였는데 지금 리블린 방금 탑이였는데 지금 리블린 방금 탑이였는데 지금 나이스 타워 한자 맞았고 오케이 리블린 미드 어 오케이 감 감 잡았다 그렇지 방심했구나 어디야? 우리 블루? 어 위에있다 블루 블루 어 이블린 블루 먹는다 가 안 중 가 안 중 티모 내려갈려나? 티모 내려가요 이제 저도 갑니다 가자 가자 티모 때려 나한테 뭐가있게 조나도 있지만 그냥 잡을 수 있겠군 잘 먹었습니다 사이버 안되게 음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왜 아무도 안 막아줘 아무도 밀리얼 안 막아줘 아 이거 더야돼 아니 알아서 살아야지 어 그정도 아 알겠습니다 형님 W 까시는거 예술적이신 Q 걸린 자리 바로 밑에 덫을 까시는건 어떻습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거기다 바로 탕후문 안되 탕후문 탕후문 안내 전하 그정도면은 어 그정도면 훈수는 아니네 어 이블린 착하다 네 아 그냥 착한 교육이라고 할까 이렇게 훈수라기보다 와 진짜 어 이블린 무섭다 탕후문 조언 조언 충고 그냥 저렇게 해 훈수를 할거면 얘들아 무슨 요기까지 들어와 미쳐가지고 힐달에 욕심내가지고 그렇지 와 이거 뭐해요 고거님 드리프트 촉촉 와 와 시원하다 뭐야 나야? 아 너무 잘하잖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잘했는데 아쉬웠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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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내가 숙박 맞추면 아 피차네요 흐흫 흐흫 이거 이블린 미드 아마 이블린 미드 할거 같은데 그전에 용기갱킹 좋아요 흐흫 흐흫 나이스 그전에 죽였어 흐흫 데인이 못 때려서 그런가 데인이 약한거지 그냥 음 강타로 바꿨다 이즈리얼 왜 꼭 강타로 해 몰라 강타를 좋아하나 봐 불 먹으려고? 그냥 뭐 실험중인 애인거 아님 야야 유튜버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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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특별 메달 서비스 어 잡자 나이스 가라아 아까는 누누가 12레벨이였는데 나 레드 묻었어 가라 여러분 용돈 입금해드릴게요 바로나가요 너어 어 에이 오 뭐야 홀 왜 바로 아지는 누누가 지금 돼 이게 사기라서 입시다 이거 그냥 액스 죽여 오오 나이스 설마 아 아깝다 하나요 아깝게 짧다 우와 야 이거 누누 때문에 그래 누누 때문에 AP 730까지 올라가 나 지금 이거 누누 때문에 그럼 와 저정도야 엄청 좋아 상상 상상 이상인데? 아 예 우리 동그랗게 뭐야 지수님이랑 나랑 폴리츠 크랭크 폴리츠 사봐라 지금 어디있을 텐데 이 폴리츠님 근데 지금 봤는데 26 대 8이네 한 두 번 해야지 이블린아 오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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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누님 빨리 버프주세요 와 오물필 4개 버프주세요 오물필 4개 티모 지금 탑에 있거든요 와중에 어딨어 티모 탑에 이블린이다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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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이블린 아 야 너무 잘가네 아니 아무도 안와 아무도 안와 아무도 안와 얘들아 잡아 아두 머프 짓버리고 짓버리고 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10초로 안다 이즈리얼 이즈리얼 이즈리얼만 딱 죽이자 이즈리얼 8초 7초 6초 5초 안 돼 끝난다 아우 아 아 옹 아 오물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깝다 요즘 배그 몽한테 롤 좀 배우고 싶어 너한테 롤 좀 배우고 싶어 롤 좀 배우고 싶어 롤 너무 오랫동안 안했어 감타 죽어 안에서 잠이 죽는거야 그거든 맨날 아시던데 뭐 요즘 많이 하는거지 그 놈의 배그가 뭔지 우리 롤 못해들을 앗아갔어 맞아 맞아 일단에는 야 롤 할래? 하면 다 모였는데 또 포트나이트하면 봐줄게 대신 포트나이트 하자 그 놈의 히오스가 뭔지 롤 유저들이 많이 사라졌다 어 전혀 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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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드라군 컨트롤 드라군 컨트롤? 아, 드라군 컨트롤 여기서도 나오네 드라군 컨트롤 드라군 컨트롤이라고 만지른다는데 아 모다리오수 아 모다리오수 어? 치명적 인력돌!!!! 열심히 찔렀다 야 이거, 8대1이야? 펜선의 방어는 공격이었다 티아이팅강 안하고 때렸는데 잡아주네 아 얘네 이제 쫄았다 쫄았다 이제 쫄았다 나스 내려간다 이거 우리 4인갱 온다 4인갱 우리 4인갱 그냥 대시 평평하면은 그냥 군사상태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나 한 미드가 한 미드가 한 전발이 안 눌러 모르겠어요 건점지 건점지 떨어졌나 사라 랭곤아 뭐야 얘 나 잘 컸어 나 뭐야 이거 나 잘 큰 남이야 나 상어야 상어 이게 그럼 같이 같이 먹자 아 내꺼야 아이 내꺼라고 니 블루 여깄다 가고야 어 맞았다 뭐야 태졸이 왜 여깄어 어 이건 왜 터져있어 이거는 바로 다 삼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일부러 던지는건 아닌거 같은데 저리가 넉스 올라갑니다 우와 왜 여깄어 다 왔네 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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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있는거 좀 꺼내주세요 저거 야야야 잡을수 있는걸 잡을수 있음 냉장고 될것 같은데 잡을수 있겠는데 이한대만 더 꺄 택 택 또hein 나이스 아 considerable 왜 끌어! 아야 끈다! 가자! 가자! 안 돼!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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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나에겐 움직이기 하이븐이 스킬이 없어 얘 얘 얘 왜 미드가! 얘 미드가 왜! 오징어 미드가! 오징어 왜 미드가? 오징어 왜 미드가? 오징어 왜 미드가? 나도 가 어 전멸 실수 했다 쟤 우우우우 우후! 느리프트! 좋아! 은지내라! 개구멍 개생것 봐 마무리 잉어버려! 에이 돼지 돼지 돼지랑 럭스 청양할 danced 노Ú 우우 identific 노은어 Así 아 어 psychologist 페It 사람들 조금만 돼에에에에에에에b 노은어 안사길 잘했다, 역시. 죽이지 말자. 미니언한테 5분밖에 내비두자. 남졌네. 아, 뭐야! 쟤 왜 이렇게 약해? 나 Q밖에 안썼는데? 폭 때렸는데, 아카이. 쟤 아무것도 없어, 테미. 이거밖에 없어. 오, 죽을 뻔했다! 오, 예! 50원 내꺼다. 오징어 제철, 오케이. 오, 네! 오, 네! 예! 오, 네! 오, 네!